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의 한 종류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정규직이 아니었던 비정규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또 사내 하도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등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는 각 사업체의 사장님들이나 또 실무자분들이 약간 어렵지 않은 제도 같으니 한번 좀 쉽게 검토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원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었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한다라고 하는 전환조치 이외에 체제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과 당연히 사대부원 가입 같은 것은 따라와야 되는 조건들이겠고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파견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체한테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파견사업주가 자기네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합법적인 파견인 경우에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제 법인에서도 활용했었던 것 중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 하도급 형태의 근로자들을 정규직 내지는 무기기약직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고요. 또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사회보험료 등의 보호를 통해서 사회적 보호대 보호가 좀 필요하다 해서 캐디, 골프장의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육 상담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등의 분들을 우리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전 관련된 화물 운전자라든지 또 리프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차량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특수형태 업무에 준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또는 직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는 거냐?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인상분, 예를 들어 비정규직일 때 2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을 늘렸다. 그러면 늘어난 거에 대한 80%를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적지 않은 돈인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연 최대 720만 원, 즉 월 6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채용하고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월 상한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노부비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늘어난 거에 따른 회사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간접 관리 비용조로 3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서 3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 것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거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1단계로 관련 기관의 참여 신청을 통해서 사전적인 참여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하고 나서 6개월 내로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하고 나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강나학원 노무사였습니다. 강나학원 노무사였습니다.